반갑습니다 네 인사부터 인사부터 누구신지 지금 상태가 지금 안좋아요 이렇게 좀 흔들려요 술 먹었습니다 네 술 드셨어요 네 청주 예시장 하다가 지금 유성컨벤션에 근무하는 CNTO5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냐면 그 소주하고 복분자하고 섞어서 드시고 계세요 지금 아 쉽지 않아 아 쉽고 또 뭐 섞었어요 뭐 칵테일도 다 먹었지 아 덱길라도 드시고 이것저것 오늘 아주 여러가지 다 드시는거 한꺼번에 쉽지 않은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 열애의 혜은이 노래 혜은이의 열정 작고야 열애래 아 열애가 좋아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가봐 사랑하고 싶습니다 자 열정을 부르겠는데 여자키로 그냥 원키 그대로 네 원키로 불렀습니다 아 그대로 자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다 쏘죠 뭐 까짓가 막 쏟네 인생 뭐있습니까 쏩니다 내가 볼 때 쏠 가능성은 99.9% 같은데 네 백장으로 백프로 백프로 아 오케이 백일프로 백강 아 어쩐지 이상했어 아니 저쪽 봐야 돼. 저쪽 봐야 돼. 이거 안 드세요. 자! 이야! 인생을 한 번! 나를 속였어. 나를 속였어. 나를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들파했었어. 나를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만나서 마시는 그로사랑하니 웃으면 안녕하는 그로사랑하니 전화로 얘기하는 그로사랑하니 이야! 아따라! 아진때 열말라! 사랑 때문에 못쓰지 않았어 다치지 못하면 잡았어 보고싶을 때 못붙는 눈물 후반러 원하는 사람 타고 오르는 그럴사랑 그럴사랑 보도 속에서 나를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 울었어 나를 울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맨날 차 마시는 그 사랑 수면이 오는 그 사랑 맨날 차 마시는 그 사랑 수면이 오는 그 사랑 수면이 오는 그 사랑 내 절길 바르셨라 내 절길 바르셨라 내 절길 바르셨라 보고싶을 때 못붙는 내 절길 바르셨라 외로워서 그럴사랑 그럴사랑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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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곡에서 나 나 울었어 나 나 외로워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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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노래 잘 들었어요 완전 절규에요 절규 네 좋습니다